여기에는 송정천입니다. 현재 기관군청에서는 우리 송정천을 많이 공차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현재 수정보가 있습니다. 수정보가 있는데 수정보가 철거를 좀 하시고 지금 저 뒤에 보게 되면 수정보가 있습니다. 수정보가 있는데 이 수정보를 빨리 철거를 하셔야 합니다. 수정보 철거를 하시고 의도를 많이 좀 만들어 주시면 의도를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저 위에 낚시터의 자체 거기에 가보면 거기에도 수정보가 여기에 보면 더 억마로 많이 부어지고 있습니다. 많이 부어지고 있고요. 거기에도 하루속히 공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우리 송정천에 지금 이 공사 때문에 고기를 많이 줍고 있습니다. 기장군청에서는 이 시점에서 그 우리 송정천까지 한번 점검을 한번 했으면 한번 해봤으면 우리 공사는 참 좋겠습니다. 계속해서 촬영을 좀 해보겠습니다. 지금 요런 데 이렇게 돌을 쌓아 놓은 것도 이 돌을 쌓아 놓은 것도 이 돌을 쌓아 놓은 이 자체도 저 지금 밑에 저한테 보면 돌을 쌓아 놓은 게 있는데 이 돌을 갖다가 45도를 쌓아야 되는데 왜 돌을 갖다가 이렇게 45도를 안 사고 45도를 안 하고 왜 이렇게 돌을 마른 옷입니까? 우리의 성정천을 제발 좀 살릅시다. 촬영은 여기서 마칩니다.